지금부터 허리를 바로 세워보기 바랍니다. 허리는 위로는 하늘을 아래로는 땅을 바치고 있습니다. 허리가 편안하다고 느끼려면 척추가 정확히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. 척추가 왼쪽 어깨에 의지한다든지 오른쪽 어깨에 의지한다든지 앞으로 간다든지 하면 몸 전체가 불편합니다. 이것은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. 내 마음이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친 곳은 없는지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는지 가만히 되돌아 보기 바랍니다.